어? 아 왜 안 되지? 사라져라 뿅! 아 뭐야? 아 코로나가 뭐냐?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는 좀 아니다 그때 코로나 있어? 아니 코로나는 좀 아니잖아 아니 왜 이 세 신분을 가져왔냐? 옛날 신분 있는데? 코로나 전에 이제 전부 코로나야 내 남편이라고? 그럴 리 없어! 아이고 엄마 비싼 가방 다 찾겠다 당신 날 왜 미안한 거야? 다시 한번 다시 해야돼? 알았던 잠깐 잘했어 아니 그거 잠깐 거실에 놔둬! 아빠는 잠깐 나갔다 올게 어? 떨어졌어 잠깐만 뭐야 그때 좀 생각나가지고 아 좀 깜짝이야 애기는 애기인데 별로 애기 같지 않아요 여섯 살인데 좀 서른여섯 살 같달까? 뭐냐? 서른여섯 살은 너무 젊다 마흔 네살 아 마흔 네살 아 마흔 네살 아 마흔 네살 아 마흔 네살 서른여섯 살은 너무 젊다 마흔 네살 아 마흔 네살 아 마흔 네살 아 마흔 네살 아 마흔 네살 아들의 이름은 버섯이었고 왜 웃어 잘한 거 같아 딸의 이름은 원희였어 어? 허잇! 허잇! 아잇! 아아! 아아! 아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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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잇! 왜 그쪽으로 안 돼? 잠깐만 잠깐만 웃지마 왜 싸웠는데? 아아 잘생겼어 허허 향기도 나는 것 같아 향기도 잘생겼어 시작 아아 엄마 엄마 어 오빠 아 오빠! 오빠? 아니! 아니 왜 그게 안 돼? 사겨라! 사겨라! 아니야! 난 뭐야! 너무 무거워! 버스돌이야! 원이야! 아 그거! 그래! 너희 둘! 두 명 다 100점 맞으면 아빠가 치킨 사준다고 했잖아!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돌이만 100점 맞은 거잖아! 미안해! 부치사해! 아니 내 캐릭터 왜 이래! 너무 치사하잖아! 웃기지마! 왔다! 오! 아빠! 오! 선생님 봐! 근데 나 꺼! 아니 나 꺼! 진짜 미안해! 너무 뻔뻔하다! 왜 이래 뻔뻔해! 아니! 결정적인 증거로! 아빠는 아직도 휴대폰을 변기에! 아니! 결정적인 증거로! 아빠는 아직도 변기에서 휴대폰을 꺼내놓으려 안고 있어! 아 빨리 줘! 뭐! 아씨! 아 왜 이래 안 뜯겨! 왜! 절감해 안 뜯겨! 웃지마 버스돌이! 빨리 해! 아니 얘는 계속 웃고 있어! 빨리 봐! 아빠 봐야지! 잠깐만! 아 또 터졌어! 아 또 터졌어! 아니 이건 얘가 터졌어! 얘가 이러니까 내가 안 웃을 수 있냐! 그래도 안 통한다! 뭐! 발레하디? 발레하세요! 아니 안 통한다! 어? 진짜? 그렇지! 역시 이 정도는 돼야지! 운동하는 맛이라지! 넷! 야! 야! 힘 빼! 힘 빼! 왜 힘든 거 있냐! 아니야! 아니! 야! 얼마나 무거운데 네가! 그거를 그냥 버티고 진짜 앉아버리냐! 아니! 하루 이틀 찍냐 우리 유튜버! 아니! 진짜로 앉아버려! 그걸 진짜 앉아버려! 아니! 나 최고! 아니! 아빠! 그것도 얘기 안 했잖아! 그러지 마요! 노무한 거 아니니? 나는 그냥 안 해줄 거야! 죽이지 마! 열소! 왜 안 내려와! 아니! 내려와야니! 아니! 내가 지금 하는 거 먼저 얘기해야지! 아니! 또는 죽겠어! 아니! 아니! 내 보딩 왜 이래! 빨리! 이제 앉으면 안 될까? 그냥? 일어나기 싫은데! 나 아직 안 타는데! 시작! 우와! 다섯 빨리 가야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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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뼈 왔어? 엄마 왜 웃어? 우지 말라니까! 엄마! 아빠! 응? 왜? 아이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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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지금 몇 시일인데? 하하! 아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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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건강하네.. 그냥 대충해요. 왜 웃어? 시작부터! 아이 좀 웃지 마! 나도 이 뻣뻣하시는 거 싫다고! 웃지 마. 나도 안 우는데 너희들이 왜 웃어. 시작!!! aquell 안기니봐! 아! 그럴 리가 없는데? 아니 왜 웃고 있어 엄마! 좀! 웃고! 아 좀 웃지마! 그치만 날씨가 너무 좋은걸! 여기 비 안 봤는데? 아니 아니 아빠 여기까지 비 오게 야 집에 나가 여기 네가 올 때가 아니야 진짜 그러게 좋은걸로 할 때 다시 꺼지 우리랑 같이 다 잃을거야 아빠 귀찮고 말하고 해 아빠 뭐해? 빨리 일어나! 그러니까 아빠 빨리 일어나 아빠 빨리 일어나 아빠 빨리 일어나 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숨! 숨! 숨이 안 쉬어져 아니 할 수 있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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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나와 진짜 나와 농담 아니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빨리 나와 엄마가 먼저 해 엄마가 기대고 있어 빨리 아빠 대박이라 됐으면 좋겠다 아니 녹화 됐지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